자 오늘은요 포항의 치유음식 전문가 조아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음식이 보약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아경 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특히.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저희에게 보약이 될 만한 음식을 만들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지금 한창 캐고 있는 연근을 가지고 약의 김치를 담을 거예요. 연근으로 김치를요? 네. 어떤 김치요? 연근 물김치를 담아볼까 합니다. 이야 그것도 물김치 더 독특한 것 같은데. 자 제철인 연근을 가지고 우리 몸에 좋은 물김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실까요? 그럴까요? 연꽃의 뿌리줄기인 연근. 그 몸에 좋은 연근과 시원한 물김치가 만났습니다. 평범함을 거부한 색다른 요리법으로 연근의 숨은 매력을 즐겨보자고요. 연근 물김치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물김치에 과일 있잖아요. 사과, 배, 심지어는 저희 엄마 감도 넣던데. 그리고 당근, 오이 이런 채소를 넣어서 먹어봤지만 연근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연근도 넣을 수 있나 봐요. 그렇죠. 이제 연근을 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김치를 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근을 좀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 연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물김치. 오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조연이냐 주연이냐. 절인 배추. 그렇죠. 배추에 연근이 들어가면 배추가 아싹아싹하게 잘 무르지 않죠. 이야. 그다음에 일반 물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들인데 거기에 짜잔. 연근 주연. 연근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새오장이라고 김치에 쓰는 장 조각이에요. 그리고 액전 그리고 기타 마늘도 들어갈 거고 이것도 중요하죠. 풀국. 풀국. 불김치에 들어가는 굴국. 맞아요. 물김치에는 그냥 맹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풀국이 들어갑니다. 육수 아닙니다. 풀국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그럴까요? 우선 절인 배추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요. 잘 쓴 풀국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연근과 물김치 기본 양념 재료를 갈아서 풀국에 넣고 잘 섞어둡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비법의 재료를 더하는데요. 비법 재료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자 이제 물김치 양념이라고 할까요? 물이라고 할까요? 물양념? 준비가. 양념장. 양념장. 물양념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좀 뭐랄까 걸쭉한 양념이 만들어졌는데 양념을 제가 만들면서 어? 저 재료는 아까 소개 안 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재료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재료죠? 그거 이제 물김치. 연근 물김치 양념인데 특별히 이제 풀국 버섯 가루나 뭐 양파 가루, 마늘 가루 이런 것들을 섞어서 미리 숙성을 탁 시켜놔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연근의 생연근을 많이 쓰니까 그런 아린 맛을 싹 잡아주는 거죠. 아 연근의 그 특유의 약간 감 덜 익었을 때 먹은 약간 떨떠부리한 맛. 네, 네, 네. 아 또 그 맛을 잡아주는데 숙성된 양념. 네, 그래서 이제 핸 양념하고 숙성된 양념을 따로 갈아주는 거죠. 역할이 또 각자 있기 때문에 네. 막 섞으면 안 됩니다. 이게 따로 이렇게 갈아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연근 물김치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숙성된 양념을 꼭 넣어준다. 네.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막 넣어가지고 이제 넣으면 끝이네요 이제. 아니죠. 이제 이 생연근을 많이 갈았기 때문에 배추김치 비비듯이 켜켜로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보통 우리 김장김치나 김치할 때 여기에 이렇게 하나하나 양념 묻히는 것처럼 그것도 한다고요? 이야 이 연근김치, 물김치가 은근히 좀 까다롭네요. 막 써서 넣어서 섞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들여 만든 연근 물김치 자 그럼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묻혀볼까요? 양념? 네. 요거를. 준비된 물김치 양념장에 채선 당근과 양파 등을 넣어서 섞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절인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짜잔. 그리하여 색감 좋고 식감 좋고 영양도 좋은 연근 물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아 연근 물김치 보기만 해도 벌써 군침이 확 노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연근 물김치는 일반 물김치와는 좀 달랐던 점이 있었어요. 풍덩 넣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는데 다른 일반 물김치도 그럼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다른 물김치는 건더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을 부어주고요. 연근 물김치 같은 경우는 연근을 많이 가니까 사이사이 켜켜이 발라주는 거예요. 사실 그냥 물김치는 진짜 무리에요. 물.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퍽지퍽하게 연근 자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안에 이렇게 속속들이 다 묻혀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묻힌 거다. 모든 물김치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김치는요. 이렇게 이게 자르면 안 돼. 자르면 안 돼. 이게 죽죽하게 먹어야 돼요. 여기 위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물김치에 제철 맞은 연근까지 들어갔으니 그 맛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멈추지 않는 젓가락 행진을 보니 밥도둑계의 신흥강자로 등극할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들죠.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니까 와 이 밥도둑이 진짜 따로 없습니다. 입맛 없을 때 국물을 말아가지고 호르르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시원하고 아삭아삭하고 그리고 연근이 들어갔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연근이 안에서 삭 삭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연근을 좀 먹이고 싶을 때는 사실 여기에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하면 좀 아이들이 매울 수도 있잖아요. 고추를 살짝 줄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맑은 물김치를 만들어서 아이들 밥 말아서 먹이면 연근을 마음껏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굳이 막 물엿에 저리지 말고 아 그러게 말입니다. 자 오늘 연근을 넣은 연근 물김치 한번 배워봤는데요. 진짜 제철에 나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이 김치 물김치를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점점 더 깊어가는 가을 날 영양과 맛 그리고 식감까지 다 잡은 연근 물김치로 더 맛있고 더 건강하고 더 색다른 가을 밥상을 차려보세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시원한 물길 포항 문화가 오늘은 각연각색의 창작포트를 만날 수 있는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완전 튼튼해요! 완전 멋져요! 완전 멋져요! 지구 환경을 지키고 아이디어를 뽐내고 친구들과의 추억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포항 문화를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더 뜨겁게 즐길 수 있는 축제 현장으로 우리 함께 구경가요! 올해로 7일째를 맞은 포항 문화축제 가장 눈에 띄는 행사는 경북 청소년 에코보트 경연대회인데요. 다들 출전 각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5살 때부터 되게 친한 친구였고 쭉 친하게 지내왔는데 이제 6학년이면 초등학교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으로 추억을 한 번 더 만들고자 이렇게 참여했어요. 동네를 돌면서 페트병 주워서 씻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큰 분은 쓰레기장 가서 찾아서 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품으로 친환경 창작포트를 만든다는데요. 저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기게 되겠죠. 2023년에 포항에 해상 케이블카가 생긴다고 해서 그 해상 케이블카를 콘셉트로 했어요. 이 배의 포인트는 밑에 페트병의 뚜껑을 몇 개씩 열어가지고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이 배가 안전하게 물에 잘 뗄 수 있게 하는 게 이 배의 포인트입니다. 마치 놀이처럼 재밌어 보이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포항 운하가 오늘은 교실인 거죠. 재료 구하는 것부터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배우고 또 배 만드는 걸 과학적 원리로 직접 만드는 게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 포통을 해야 결과물이 잘 나오는지 아니까 일단 또 물에 띄우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어요. 멋진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론 불가능하죠. 친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손을 맞추면서 협동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수평 맞춰야 돼, 수평. 수평. 수평 맞춰서.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경주 양동초등학교에서 와서 이 배의 보트 이름은 양동보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동마을을 배경으로 배의 컨셉이 기와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완성하면. 올해 에코보트 경연대회에 참가한 경북의 학생들은 모두 19팀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각자의 아이디어가 점점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고래가 살아 생전에 이산화탄소 같은 거 많이 자기가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 환경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본따서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직원누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에서 고래벨 만들고 있어요. 처음에 페트병 하나하나가 모이는 거여서 감이 안 잡혔는데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또 저희 학교 학생들이 모아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더 잘 만들어지는 것도 같고 너무 재밌어요. 성공! 학생들이 열심히 에코보트를 만드는 동안 포항 문화 한쪽에서는 희한한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응원전도 뜨거운 이 행사의 이름은 방티타기 대회. 직장 동료나 친구들 또는 가족들끼리 팀을 이뤄서 참가할 수 있는데요. 포항 문화 위를 이보다 별나게 달리는 즐거움은 없겠죠. 처음 참가했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주걱이 무거워서 노 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때문에 출전하게 됐는데 우수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아요. 재밌네요. 물에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자 그럼 다시 에코보트 경영 대회장으로 가볼까요? 무려 5시간 동안 만든 에코보트들이 심사대에 올랐는데요. 직접 만든 에코보트를 설명하는 학생들. 와 정말 똑소리 납니다. 학생들이 일단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워야 돼서 과학적 원리를 잘 알고 있냐가 첫 번째 기준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재활용품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학생들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만들었고 참여했느냐. 이런 정도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에코보트를 만들었으니 실제로 물에 잘 뜨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한 심사 과정인데요. 우와 예상보다 더 잘 뜨는 것 같죠? 네, 됐습니다. 체력 재미있어요. 고래배도 둥둥 물 위에 뜨고요. 자 이번엔 좀 아슬아슬한데요. 다행히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우와 크기도 디자인도 범상치 않은 에코보트가 등장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이름이 선선 여자주님. 지금 학교인데 선선 여왕의 복주인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말머리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복주와 함께 호환으로 향하는 마을 표현하였습니다. 디자인만 멋진 게 아니었네요. 에코보트의 성능도 굿! 너무 잘 만들었을 때가 있어요. 정마노 1등! 자전거의 바퀴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노와 다른 노를 만들었는데요. 물레방아를 보고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힘으로도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냥 친구들하고 추억 쌓일 기회가 나왔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고 너무 좋아요. 추억을 더 깊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기억에 남을 일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귀찮아서 막 버리곤 했는데 그게 다 바다라고 할지는 몰랐거든요. 포항 운하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폐품을 이용해 근사한 에코보트를 만들고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포항 운하축제! 내년엔 여러분도 축제 현장에서 즐겨보세요! 내용은adaki 수미 씨 우리 곧 점심인데 뭐 메뉴 하나 추천해 볼래요? 아, 그러면 그 부장님 돈까스는 어떠세요? 아, 잠시만요. 어우, 수빈 씨. 어우, 난 돈까스 먹으면 너무 기름지고 더부룩해서 별로더라. 다른 거, 다른 거? 아, 더부룩하시구나. 아, 그러면은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을 할까요? 아,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무슨 냉면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맛집 이런 거 잘 알던데. 수빈 씨는 영 센스가 없네. 아니, 뭐 신박하면서 좀 맛도 있는 그런 메뉴 없나? 신박하면서 맛도 있는 메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어의 편견을 깬 새로운 메뉴부터 돼지 먹살의 이색 변신. 그야말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퓨전의 맛. 평범함을 거부한 이색 퓨전 덮밥 함께 먹으러 가보시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귀장군 연활이. 아, 아니 팀장님하고 부장님이 좀 만족시킬 만한 특별한 요리 없나? 장어 한 번 먹고 드시고 가십시오. 장어요? 네. 장어는 안 돼요. 장어는 너무 평범하잖아요.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어? 같이 가보시죠. 어머, 어머, 어머. 갑자기? 네, 네, 네. 경기도 가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오. 장어를 구이로만 즐긴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 싱싱한 장어부터 준비해주고요. 거기에 밀가루에 후추가루 넣고 튀김옷을 입힌 후에 장어를 맛있게 튀겨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진 채소를 넣은 볶음밥에 오늘의 비밀병기 전복 내장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장어튀김과 어우러진다니까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맛의 비법이 숨어있는 소스를 준비해주고 장어튀김을 넣고 맛있게 버무려주면 구성도 알찬 전복 내장볶음밥과 장어강정의 만남. 이름하여 장어강정덮밥 완성입니다. 어머, 아니 아까 그 장어 어디 갔어요, 사장님? 장어튀김에 잤어요. 우와, 이게 장어 요리예요? 아니 저는 보통 아까 장어라고 하셔가지고 장어구이, 장어탕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 메뉴는 뭐예요? 저희는 연알이라는 동네가 장어로 워낙 유명한 동네고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저희는 젊은 세대를 좀 겨냥을 해서 이걸 바싹 튀겨가지고 달콤하고 이렇게 짭짤한 간장 소스에 고부른 강정을 개발을 한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장어강정덮밥이에요? 그렇죠. 너무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 크기가요, 여러분. 이것 봐. 이렇게 장어가 통으로 올라가는데 엄청 크죠? 우리 사장님이 크셔가지고 주인을 닮아서 이렇게 큰가 봐. 이렇게 실한 장어가 통으로 들어갑니다. 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이야, 정말 실하더라고요. 두툼하게 한 입 마셔보겠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와, 이게 안에 장어 숯살은 진짜 부드러운데 이 거대 감정이 남녀노소, 우리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더할 수밖에 없는 그 맛 있잖아요. 달콤하면서 좀 짭짤하면서 바삭하면서 다하는데요, 진짜.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일반 닭강정 같기도 한데 여기에 장어가 들어갔으니까 아우,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덮밥인데 밑에 밥 백파리웨이를 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가게의 모든 메뉴에 그 볶음밥이 이제 전복 죽에 들어가는 그 전복의 초록색 매장 있죠. 그 매장으로 이렇게 볶아낸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복 죽 드셨을 때 그 눅진하고 이렇게 진한 전복의 향이 이제 저희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젊은 세대가 좋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 향은 그대로 배고. 오, 요거 요거 진짜 여물이더라고요. 고소한 내장의 그 풍미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한 번 볶아놓으니까 이것도 우리 엠들듯의 내 감독을 딱 건드려주셨네요. 이 정도면 우리 팀장님, 부장님 완전 합격할 것 같은데? 먹고 먹고 또 먹고 자꾸만 당기는 그 맛. 거기다가 이 몸 모양까지 챙긴 장어잖아요. 이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을만 하죠. 정말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어우,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우, 배불러. 아니, 장어하면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요리들이 많은데 이렇게 퓨전으로 즐겨보니까 맛도 새롭고 입맛까지 싹 사로잡는 게. 어우, 이 친구 괜찮네요. 이번에는 젊음의 거리 전포동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 아주 이색적인 음식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잘 찾아왔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대만식으로 퓨전 음식을 하고 있는. 네. 오, 대만식이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여행도 잘 못 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대만 음식을 맛볼 수 있나요? 시그니처 음식은 차주 덮밥이 유명하고요. 저희 일식이랑은 조금 다른 덮밥입니다.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딱 봐도 군침이 돋는 돼지 목살에 발효두부와 중국식 된장, 깨로 만든 대만식 소스에 재워주고요. 24시간 숙성 후에 숯불에서 아주 천천히 익혀줍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 밥에 양파 절임과 쪽파를 넣어 준비해주고요. 숯불에서 1차로 익힌 목살에 이 차슈 소스를 덮발라 톡치로 불맛까지 잡아줍니다. 이제 예쁘게 썰어서 밥 위에 아낌없이 올려주고, 활용점점 오이와 마늘 후레이크로 마무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그니처 메뉴, 칠리가지 튀김입니다. 튀김옷을 입힌 가지를 맛있고 바삭하게 튀겨준 후에 기름기를 쭉 빼고 칠리소스를 듬뿍 얹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팀장님과 부장님의 사랑에 듬뿍 받을 목살 차슈 덮밥 그리고 칠리가지 튀김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맛있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이부터 덜고 시키신 대로 양파와 쪽파 위에 차슈를 덮어서 입을 덮듯이 먹는 거죠. 이렇게 양파와 쪽파와 차슈까지 덮어졌을 때 한입 이야, 이 뭐든지 저 첫입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아우, 저 표정 보세요. 표정 또 생각나네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이 맛이구나. 아니, 딱 표현을 하자면 진짜 맛있는 이 차슈가 약간 돼지갈비하고 양념이 비슷하거든요. 이 돼지갈비의 달콤하면서 짭조름 향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쪽파와 양파가 어우러지니까 특유의 이제 대만의 그 향신력도 살짝 나고 오, 한국인의 입에 딱 맞는 맛이에요. 오!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단짠의 맛이 고대로 배어있어서 진짜 중독되더라고요. 이어지는 칠리가지 튀김 시식타임, 맛을 보는데요. 이 가지가 안에 속살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딱 씹으니까 바삭한 즙가만에 가지에 육즙이 탁 터져 넣으면서 입에서 사르르 녹아버려요, 그냥. 오! 정말 저 이날 고독한 미식가마냥 혼자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아우, 지금 보니까 유난히 더 잘 먹네요.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음식에 만나서 만들어내는 이색 퓨전 요리.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아주 새로운 퓨전 요리 도전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부장님, 팀장님 합격! 음식의 새로운 변신, 맛있는 퓨전 요리 드시고 특별한 가을 보내세요. 언어 능력이 경쟁력인 글로벌 시대.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 역량을 개발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엄마, 아빠의 언어로 표현하는 나의 이야기. 두 개의 언어, 두 배의 기쁨이 함께하는 현장 속으로 고고고! 전남 여수에 위치한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이 오늘따라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요. 하나같이 긴장된 표정들. 오늘 특별한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면서요. 다문화 학생들의 이중언어 학습 장려를 통한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불어 글로벌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대회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이중언어에 대한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고 다양한 이중언어 사용 기회를 제공해서 다문화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회입니다. 조학생들에게 조학생들은 특히 잘 만드십니다. 혹시나 까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원고를 손에서 놓지 않는데요. 우리 학생 어머니께서 베트남 분이셔서 베트남어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큰 대회에 참여하게 되어서 뿌듯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회에 와보니까 떨려요? 네. 방학에서도 공부 많이 하고 집에서도 많이 했어요. 3등에서 1등을 하네. 두근두근 발표 순서를 추첨하는 시간. 본 손에 오른 39명의 학생들이 중국어, 베트남어 등 8개 언어로 자웅을 겨루게 되는데요. 발표 주제는 뭔가요? 초등 부문은 자유 주제로 주어졌는데 많은 친구들이 주로 나의 꿈, 우리 가족 또는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고 중등 같은 경우는 중등 부문은 나의 진로 계획으로 발표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긴장했지만 누구보다 씩씩한 모습으로 발표하는 친구들. 객석에서는 카메라 세례가 쏟아집니다. 베트남 전통 옷인가요? 네. 네.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베트남에서 일상 목으로도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골라라는 모자와 함께 착용하면 더 예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한국어로 또 부모 모국어로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인터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갈고 닦은 이중언어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참가자들. 다양한 나라의 언어가 대회장을 가득 메우는데요. 두 개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자신감도 키우고 꿈도 키워나갑니다. 드디어 모든 참가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피할 수 없는 심사의 시간. 어른도 이중언어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모두 언어 능력이 출중해 심사위원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국어와 모국어에 대한 능숙함 그리고 전달력, 회원력, 태도 이런 것을 보고 중점을 뒀죠. 요즘 다문화 시대가 보편화되어 있고 상호간의 문화를 서로 배운다는 입장에서 이런 이중언어 말하기에는 점점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기대됩니다. 전남교육 화이팅입니다. 열띤 심사가 진행 중인 바로 그 시각. 발표를 마친 아이들은 나라별 전통문화 체험 삼매경에 빠졌는데요.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놀이를 즐기면서 뜻깊은 시간도 가지고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다문화 감수성을 키워나갑니다. 여러 나라 의상이나 이런 전통놀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구두구두구 드디어 수상자를 발표할 시간.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뜨거운 박수같이 쏟아지는데요. 서로 다른 언어를 이해하며 함께 배우고 조금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이중언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화상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언어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 이중언어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대상 수상자 1명과 중등 대상 수상자 1명은 11월 5일에 이루어지는 전국대회 참가자로 추천하게 됩니다. 멋진 도전의 시간을 가진 오늘의 참가자들.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이 떠나질 않는데요.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도 자신 있죠? 떨렸었는데 열심히 하고 받으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다음 대회도 한번 열심히 인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상은 받게 되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기회 주시면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전남 지역 이중언어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축제의 장.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두 개 나라 언어의 힘. 세 개가 곧 나의 무대인데요. 이 자리를 빛낸 여러분이 바로 글로벌 인재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 친구들의 표정들을 보면 굉장히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얼굴들입니다. 이런 기대치 않는 얼굴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 다문화에 대한 생각들이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파이팅! 성화? 오늘 저희 작곡 소유미 씨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성화 오빠 오래봐 주세요.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해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랑가 몰라. 소유하고 싶은 가수 소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유미 씨 오신다고 해서 오늘 여수의 가을을 정말 판타스틱하게 즐길 수 있는 액티브한 체험들 준비해봤으니까 기대 많이 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액티브한 거 진짜 좋아요. 바로 한번 가볼까요? 저희 양성화와 소유미가 함께하여 판타스틱한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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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그림 같은 풍경에 빠져들고 갯벌이 품고 있는 신비한 생명력에 감탄하는 곳 여수. 하늘 높이 날아올라 자유를 만끽하는 짜릿한 순간까지 여수라서 가능한 판타스틱 체험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가을빛으로 물든 매력적인 여수의 풍경 속에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 왔어요.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느낌이 애스럽지 않은데요? 애스럽지 않아. 애스럽지 않아. 여수에서 만나는 판타스틱한 첫 번째 체험. 선생님. 무엇입니까? 자전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소라면에서부터 12km 구간이 아주 바다를 보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환상적인 코스 제대로 즐겨봐야겠죠? 안전하고 즐거운 아이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출발! 황금빛으로 물든 눈두렁을 따라 달리면 가을빛깔이 마음속에 포근히 안깁니다. 눈과 들녘, 바다와 하늘을 모두 품을 수 있는 것이 여수 남파란길의 매력이죠. 제가 서울에 있다가 여수에 놀러 왔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바다와 맑은 공기와 하늘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힐링이 돼요. 그렇죠? 네. 뭔가 답답했던 그 마음이 쫙 풀리고 막 이렇게 치료가 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동생이 스트레스 받은 거 요새 다 풀고 가세요. 언제 시작했는데 벌써 다 풀렸어요. 어떡해. 오늘처럼 산들산들 사랑이 불면 내 마음도 설렘에 심고 터질 듯 터질 듯 터질 것 같은 내 맘을 송아 오빠는 알란가 몰라 시청자 여러분 이 기분을 알란가 몰라 알다마다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과 눈을 호강시켜주는 풍경 귀에 착착 감기는 선율까지 더할 나위 없는 순간입니다.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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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갯벌 노을마을 노을마을? 갯벌에서 우리가 탈 수 있는 체험들이 너무 많거든요. 체험계에서 저기 위원장에 계신다. 안녕하세요. 위원장에 계시네. 이 위원장이 만나니까 더 기분이 좋아하지마. 그러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갯벌 노을마을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 예예예. 어떤 체험 가능합니까? 또 이 평화가 넓어서 바자락이 잘 자라는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고 바지락 두 친구의 목표는 바지락 여자만 갯벌의 풍성한 생명력을 번져볼까요? 아기들 많이 키운 것 같아요. 아기가 제가 많이 컸어요. 뭐야? 뭐야? 우리 여기 많이 키워 있어요. 뭐야? 엄청 많네. 여기가 막 나오죠? 여기다, 여기다. 우와. 여기다 있네. 여기 있다. 진짜 많다. 진짜 커요. 백합조개 쌀 정도일까? 너무 많구나. 어마어마하네. 아니 어떡해요. 빨리 칼국수에 넣어먹고 싶은데. 생각 알려드릴게요. 이 호미와 호미 사이 정도 깊이를 이렇게 파시면 이렇게 바지락이 나옵니다. 여기다 나오네. 우와. 진짜 많다. 우와. 이거 와가지고 캐 맛이 나겠다. 거의 이거는, 이거는 진짜 캐는 게 아니라 거의 죽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죽는 거야. 정말 호미만 대면 자석처럼 끌려 나오는 금질막한 바지락. 찰진 갯벌, 청정한 자연이 안겨주는 선물입니다. 아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요? 우리 이런 바다를, 소중한 바다를 지켜야겠다. 어? 갑자기? 솔직히 이런 바지락이 다 사라지면 맛있는 거 못 먹잖아요. 갑작스럽긴 하지마. 맞는 말이긴 하네. 여러분 바다를 지켜야 돼요. 환경 오염시키지 말고 바다에 쓰레기 던지지 맙시다. 맙수야. 잡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그러면 내가 맛있게 탕을 끓여서 시식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지락탕 시원하지? 가자. 갑시다. 바지락탕 먹으러 가자. 맑고 개운하고 칼칼한 바지락탕. 군침 돋는 비주얼이죠? 청정 여수 갯벌의 바지락 맛을 봅니다. 정말. 입으로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와 너무 맛있다. 아니 일단 아이가 너무 크고 쫀득쫀득하고. 네. 담백하고. 진짜 여수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우리 몸 쪽으로 딱 집어넣는 거잖아. 여수 바다야 사랑해. 사랑해요. 자 이번에는 짜릿한 수리를 맛보러 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선배 이거요? 유비 씨.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안 돼. 패러글라이딩.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요? 네. 몸무게 제한만 좀 있을 뿐이고요. 몸무게요? 네. 몸무게 혹시. 25kg부터 100kg까지. 어떡하지 24kg는 안 되겠다. 안녕히 계세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믿어도 됩니까? 국가대표예요. 지금도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가네. 국가대표 패러글라이딩 선수들과 함께하는 짜릿한 체험. 해발 380m 천성산 정상에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저 속옷이 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동무대입니다. 그래요? 아주 멋지죠. 그러니까요. 안 뚫려요. 제가 5년 전에 타봤거든요. 5살 보니까 많이 떨리는 것 같은데.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봐야겠죠. 바람막이용 의상과 헬멧 그리고 굳건한 의지까지 챙겨봅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은 땀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이게 바람이 상당히 좋으니까 지금 나가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먼저 나가시나요? 오빠 경험이 있으니까 오빠가 먼저 한대요. 젊으신 분이 먼저 하셔야죠. 세계적으로 가장 공평한 방법.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난 남자 아니니까. 오케이. 안녕. 잠깐만요. 잘 할 수 있죠? 화이팅. 준비됐나요? 윤미씨? 네. 말을 더듬어. 자 드디어 푸른 창궁을 향해 날아올라 봅니다. 윤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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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바다가 한 프레임에 들어오면서 입을 담을 수 없는 기막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람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짜릿함이 동시에 찾아듭니다. 대박이다. 너무 재밌어. 처음으로 하늘이 이렇게 날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신비롭다. 여수에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의 백미는 바다 위를 나는 짜릿함에 있겠죠. 바다 위를 날 수 있습니다. 위에 바로 여수에서 나는 패러글라이딩입니다.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누린 시간.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에 저장하고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길 fly로 offend Riga 우와.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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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다. 진짜 너무 재밌다. 그냥 미쳤어요. 아니 출발하기 전에 너무 긴장하더니요. 딱 발이 떨어지는 순간! 경이롭다! 여수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자유로워진 기분이랄까요? 너무 웃겨요. 누구와 함께? 남자친구와 함께. 오늘 판타스틱 했죠? 네, 판타스틱 했어요. 판타스틱 한 여수는 이곳에서 함께 즐기세요. 여수로 놀러 오세요. 낭만과 힐링, 자유와 스릴을 만끽하는 여행의 메카 여수. 가을날 여수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보세요. 한빈에 더욱 올려주세요.